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파라다이스 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코드번호 03423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7월 6일 오후 1시 2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고요. 휴장이었는데 그래도 한번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61선을 조금 이탈을 했다가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면서 5일선으로 좀 안착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이제 정고점을 뚫어서 매물벽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저번주 2일 전에 말씀드리면 일자리가 미국의 일자리가 굉장히 크게 늘었다. 크게 늘었고 늘었던 종목들 보시면은 식당, 그리고 호텔, 그리고 서비스 업종 추가적으로 한 70만개 정도 늘었고요. 실업 건수가 좀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실업 건수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실업 청구 건수가 5.5%에서 5.9%로 좀 늘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고요. 일단 서비스 업종 쪽으로 이제 조금씩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경기 재개에 대한 이런 전망이 기대감이 아직도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비스 업종이 조금 늘면서 전반적으로 레저 관광,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들 추가적으로 좀 반등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 되겠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카지노 관련 회사가 되겠고요. 호텔, 레저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있는데 여행 관련주, 그리고 호텔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6,552억 정도 되고 있고요. 일단 보시면은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주가를 조금 관리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글로벌 38.23% 개원학원 4.09% 전지예 1.90%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1.02% 전필립 0.42%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강력 매수라고 요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강력 매수는 일단 백신하고 그리고 백신 여건에 대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을 때 그렇게 좀 강력 매수라고 좀 외쳤는데 아무래도 이제 델타 변이가 속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점에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커힐, 카지노 워커힐, 제주, 인천, 부산 총 4개의 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산에서는 대표하는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코로나 여파로 외국인이 출입이 조금 젖어졌죠. 그리고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 터지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힘든 나날을 보냈었고 그리고 백신을 맞는다라는 백신이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면서 전체적으로 기대감으로 주가가 조금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단기적으로 여기 꼭지점에서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61선, 121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이쪽에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6월 이제 실적 보시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16.1%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는 반등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잠정치로 외국인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추세를 그어보면은 단기적으로 좀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선 안착을 하게 되면은 전구청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가 좀 줄어들면서 단기적인 호재 한번 있나 한번 체크를 계속 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못해도 한 2만원까지는 조금 반등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좀 드리고 있습니다. AP투자연구소에서 카톡친구를 해놓으시면요. 하루에 3종목씩 받으실 수가 있도록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한전산업 9.72%에 대한 단타 종목 좀 되었어요. 그래서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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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